예 조별내선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 조별내선 마지막 경기 배무릅 배무릅 아까 배무릅 계속 졌어요 안보이는 사이에 계속 쥐고 샤넬이 다 이겼거든요 오늘 성적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여름 다 이겼거든요 전혀 요고 다 이겼거든요 사리당은 공격을 기준으로 아 이거봐 오늘 무릎 별로 안좋다니까 아 저거 딜캐져도 되는구나 딜캐가 있네 마단 오우씨 나 멋진데 우와 혼자 찔었어 아프겠다 쟤 대회에서 절골 보기 참 쉽지 않은데 갈복 아우 마신권 아우 아프겠다 배아파 땅땅땅 땅땅 라운드4 대회인데도 예능을 할라고 패션도 예능이야 저도 딴딴딴해요 딴딴딴 때땅 빴악 어...아mä... Aloha 안맞 Martinez 오 오오오오오오오오 guided 따stone 아 콤보 컨디션이 진짜 별로네요 아 초코알은 좋아요 뿅!! 뿅앙 오우씨 축하해요 하늘로 제가 전문적인 해설은 잘 못해서요 수준이 이거밖에 안됩니다 계속 지다가 한판 이겼네요 아까 계속 졌거든요 다음 배달이 준비하자 마토매트 크루니아 어디 몸 좀 풀어볼까 라운드 원 파이트 야 야 하 야 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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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을 하니까 이기네요. 방송 안하면 지네. 하면 이기고. 역시 철권계의 연예인이죠. 역시 연예인이에요. 무릎은 연예인. 철권계의 연예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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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오전전승 현재 4승을 기록중에 있구요 예 아까 아까 아까까진 계속 쳤어요 지금 방송을 하니까 이기네 신기하네 지금 혹시 방송이 멈췄나요? 여기요 여기 방송이 멈췄나요 혹시? 갑니다